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처음에 딱 보면 눈도 크고 코도 입도 이목구비가 다 예쁜데 뭐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 보면 좀 무언가 뭐 이렇게 옛날 노래가 생각났는데 신중현씨의 미인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이런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아주 예쁜데 자꾸 보면 뭔가 아쉬운 얼굴 즉 뭐 눈은 연예인보다 더 크다고 하더라도 얼굴 윤곽선은 완벽한 부위라인인데 뭐 연예인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얼굴 구조가 부족한 얼굴형 중에서 이 눈과 입 사이 중앙부 간격이 긴 중안부 긴 얼굴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환자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냥 첫인상이 이쁜 여자가 있고 아니면 첫인상은 뭐 그럭저럭인데 계속 보면 매력있는 얼굴이 있잖아요 제가 눈코 입 귀 눈썹 등은 다 예뻐서 자랑은 아닙니다 솔직히 남자들이 한눈에 반하는 그런 얼굴인데요 근데요 어딘지 제가 제 얼굴에 불만족이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분의 얼굴을 분석해 보자면 당사자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자들이 첫눈에 이쁘다 라고 할 만큼 예쁜 얼굴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것이 100만원이 있으면 200만원을 가지고 싶고 10억이 있다 하더라도 20억을 가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적인 만큼 이분의 경우 뭘 어떻게 하면 본인의 부족함을 채울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마스크를 쓴다던가 하여 하관을 가려서 눈과 상암면부만 드러내보면 절개 쌍수의 앞트임으로 아주 예쁜 눈을 가지고 계시고요 상암면부를 가리고 하관만 본다고 하여도 코와 입술이 도톰하고 턱라인도 브이라인으로 아주 예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까만 점선으로 표시되는 얼굴 윤곽선도 마치 광대축소나 사각턱수술 브이라인 티절꼴을 한 듯한 계란형으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을 정도의 아주 예쁜 라인입니다만 이 얼굴 윤곽선 안에 들어있는 눈의 위치, 입의 위치 등의 얼굴 구도를 살펴보면 두 눈동자의 파란 선과 윗입술과 아랫입술 사이의 파란 선 사이 즉 얼굴 중안부 길이가 비교적 길어서 상대적으로 입술 파란 선 아래쪽의 턱이 왜소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중안부 긴 얼굴을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왼쪽과 같은 무표정한 상태에서는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거리가 길어지겠고 오른쪽과 같이 윗입술 거상근과 입꼬리를 올리는 대광대근이 수축하게 되면 같은 얼굴이라고 하더라도 중안부 짧은 얼굴 비율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안부 긴 얼굴에서 자주 웃는 표정을 짓게 된다면 훨씬 좋은 비율의 얼굴 구도를 이룰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애교살의 유무인데요 왼쪽의 경우 눈 아래서부터 입까지의 굴곡되는 부분이 없이 판판하여 중안부 여백이 커 보이지만 오른쪽의 경우에는 눈 아래의 애교살 굴곡이 중안부 길이를 줄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원래 사례자의 얼굴로 돌아와 보면 눈, 코, 입 각각 개개인은 다 예쁜데 이것을 조화롭게 하기만 하면 되므로 애교살을 만들어 위쪽 여백을 줄이고 웃는 표정을 지어서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윗입술을 올리면 중안부 긴 얼굴이 캄프라지가 되겠습니다만 이때 예뻤던 코가 중안부가 짧아짐으로 인해 길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사실 성형수술의 영역이 되는데 이의 방법은 코 길이 축소와 인중 축소를 동시에 수술하는 패키지 코 성형수술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중안부 축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바로 눈썹의 위치인데요 중안부 긴 얼굴에서 눈썹이 높아지면 얼굴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 까만 점선 타원의 계란형 얼굴 윤곽선 안에서 눈썹만 높아진다면 전태궁이 시원해짐으로 인해 당연히 얼굴 길이가 짧아지겠습니다만 눈썹이 올라가는 만큼 헤어라인도 같이 위로 쭉 높아지게 된다면 얼굴이 더 길어지는 그 안하는 이만 못한 성형수술 실패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남자들이 첫눈에 홀딱 반할만한 눈코입에 갸름한 윤곽을 가지고 있지만 얼굴에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2% 부족한 얼굴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성형수술이 눈성형, 코성형, 윤곽성형 등으로 각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막 눈을 왕방울처럼 만들고 코를 얄쌍하게 하고 얼굴을 브이라인으로 연예인형으로 만들었다고 하여도 그러니까 즉 눈 각각, 코 각각, 얼굴형 각각 이렇게 각자가 완벽하다고 하여도 축구 경기에서 아주 훌륭한 선수들이 있어도 팀워크가 되지 않으면 점수를 낼 수 없듯이 각각의 눈, 코, 입들의 기운이 다 좋다고 하여도 이런 이목구비가 서로 조화를 잘 이루게 되면 더 예쁜 얼굴 비율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